안녕하세요.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방금 보신 책은 저희가 오늘 영상의 소재를 제공해준 Rust Programming Language 책입니다. 오늘 가볍게 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옆에는 무려 너를 만든 분, 토니 호월이 2009년에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너를 만든 건 실수였다. 그 당시에는 널 개념을 넣으면 구현하기 너무 간단해서 넣은 건데 그 뒤로 수십 년간 널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널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널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관점을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예제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널에 대응하는 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널과 undefined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합쳐서 널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수에 널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널 체크를 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든 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모든 변수에 널 체크를 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뭐라도 빠뜨렸다? 하면 언젠간 그건 시스템을 뻗게 만들 수 있는 버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널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널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널이 필요하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널을 아예 없애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분명 널의 역할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논점이 중요합니다. 널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레퍼런스가 강제로 널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제 코드를 한번 보시죠. 정수값 배열 타입입니다. 널이 있는 언어라면 이 변수 a에는 언제든 널값이 할당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이 변수 a는 절대 널값을 사용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겠습니다. 누군가 널을 넣는 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 변수 a를 받아서 쓰는 다른 코드 함수들은 이제 a에 언제든 널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래 두 번째 예제 동적 타입 언어라면 상황이 조금 더 곤란합니다. 위에 변수 a의 경우에는 널이거나 정수값 배열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적 타입 언어는 어떨까요? 변수 b는 array일 수도 있고 object일 수도 있고 null일 수도 있습니다. null이거나 아니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럼 변수에 널값이 할당되면 진짜 이건 뭘 하려고 했는지 그냥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null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뭔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접근방식 하나는 SQL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생성할 때 각 항목에 not null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항목은 null 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각 항목 명세를 보지 않으면 null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드디어 프로그래머에게 null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옵션 타입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null 값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많이들 선택하는 방식이거든요. null이 없는 언어들이 null의 역할을 필요로 할 때 이 옵션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든 변수는 null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지만 이 옵션 타입을 이용하면 값이 없는 걸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null이 있는 언어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변수에 대해서 null이 없겠구나라고 안심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이 된 변수에 대해서만 null과 같은 none이 될 수 있다는 걸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언하는 모든 변수를 이 옵션 타입으로 정의를 하면 그게 바로 null이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null 기능은 쓸 수 있지만 null의 단점은 보완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은 몇 주 전 영상에서 보았던 불변성, immutability 컨셉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변수들이 mutable 변경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immutable이 기본값이 되도록 바꿔나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모든 변수들이 null을 가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본값은 null이 될 수 없고 null을 가지려면 추가적인 처리를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맞다라고 단정짓진 않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null이 기본이 되지 않는 세상 그게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null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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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